여러분은 지금 뉴스다운 뉴스, 정다운의 뉴스톡을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교통 분야의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GTX를 비롯해서 철도망 구축,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 또 전철과 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데요. 국토부통부 취재하는 이준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출퇴근 30분 시대 열겠다, 교통격차 해소하겠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교통비가 사실 가계지출 중에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교통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전국민의 5분의 1이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더 길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평균이 한 2시간 정도, 출근, 퇴근, 왕복 하시는 2시간 정도인데 수도권은 2시간 반 정도, 30분 정도를 길에 더 허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역버스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있었던 어떤 퇴근길, 표지판 대란이라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전철을 타자니 이게 또 콩나물 시루 같은 이런 지옥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혼잡하기도 혼잡하지만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거리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분 내로 주파하겠다는 거는 결국 GTS를 좀 더 넓게 도입하겠다 이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GTS는 이름 자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는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수도권을 관통하는 이런 교통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오늘 민생토론회 직후에 GTS C노선의 노선 착공식이 있었는데요.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A노선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 오늘 3월부터 이미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ABC 구간 세 가지고. 그다음에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지나서 밑으로 내려서 동탄까지 연결되고. B노선은 인천에서 청량리 마석 지나서 나가게 되고요. C노선 같은 경우도 파주에서 삼성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이런 노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30분이라는 게 도어 투 도어. 집에서 나오자마자 직장까지 30분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동안에 이게 한 2배나 3배 정도 걸렸던 꽤 먼 거리의 이동거리를 굉장히 짧게 느껴지게끔 시간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존의 GTX-A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수석까지 19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탔을 경우에 19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기존에는 75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3배 이런 식으로 짧아지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출근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A노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B노선도 30분에서 23분. C노선도 29분, 27분 이런 식으로 서울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많이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사실 출근길 정말 편해질 것 같은데요. 1기는 2028년에서 2030년이면 구축이 되는 거고. 2기 노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기 노선은 2035년까지 다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1기 노선들은 착공을 하거나 이미 개통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 와 있고. DEF가 2기 노선들인데 2기 노선들은 사업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고 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 정도거든요.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 역사를 살펴보시면 처음에 서울에서 인접해 있는 가장 큰 경제권이 인천이었지 않습니까? 인천하고 서울을 잇고 그 노선을 그대로 쭉 연장해 가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게 1호선이 들어오고 2호선은 서울을 한 바퀴 돌려서 나는 순환 노선. 3호선은 1호선과 반배로 크로스 형태. 4호선은 세로 형태. 5호선은 가로 이런 식으로 전철이 생겼던 것처럼 GTX 노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내려오는 이런 노선 방식이고요. B 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C 노선도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F 노선이 수도권을 굉장히 크게 넓혀서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F 노선이 북쪽으로는 의정부, 서쪽으로는 부천,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남양주로 이렇게 순환선까지 구축이 되게 되면 가로, 세로, X자 모양의 동그라미까지 연결이 돼서 수도권을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촘촘하게 연결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망을 좀 촘촘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1시간 30분 내에 이동하게 되게 하면 그러면 그걸 좀 연장하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1호선이나 이런 게 이제 아산부터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강원하고 충청 끝까지 1시간 내에 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축한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5년이고 그래서 수해 인구가 183만 명, 평균 183만 명이 이용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135조 원 정도가 창출될 거다. 그리고 고용 창출도 50만 명 정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일단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해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교통이 좋아져서 더 쏠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서울이나 인천, 경기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 해소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교통 불평이 이미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인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지방에도 이런 식으로 먼 거리를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급행 철도가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X자를 붙여서 XTX, 그 지역에 맞춰서 OX, OXX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추진하겠다. 이미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오늘 그런 내용도 사실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충청권인데요. 인구며 집값이며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정부 청사에 있는 세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도청도 있고 대전청사도 있고 또 거기 청주공항까지 있어서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CTX, 충청이니까 C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대구 경북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경북에 신공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랑 구미, 의성 이렇게 있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광주, 전남, 강원 이런 식으로 수요가 있는 것들을 이미 저정을 해서 예비타강성 조사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노선 계획은 이렇고요. 그런데 기존 노선들에서도 사실 교통 불편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압사사고 위험까지 나타났던 길포 골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철 양을 늘리기가 힘든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광역버스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단기간 내 효과를 보겠다고 하면서 70인승 2층짜리 전기버스를 더 배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차로가 필요하다, 버스 중앙차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림픽 대로에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진입 구간에다가 그걸 출근 시간만 2시간만 운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도입하기도 하고 앞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도심에 있는 그래서 오히려 도심을 방해하고 있는 철도에 지상화되어 있는 철도를 지하로 내린 거나 경인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교통증설 좋긴 합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 달빛철도 이거 9조 원 넘게 들어가던데 예타가 면제됐어요. 지방 노선들 생길 경우 경제성의 문제는 없나요? 사실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달빛철도의 직접적인 이용 주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광주랑 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주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아니 지방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성만 따져서 하냐 지방 그렇게 되면 계속 고사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구토교통을 출입하다 보니까 공항이 전국에 15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제주 이런 곳들 4곳을 제외하고는 11곳이 만년 적자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 계획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마냥 늘려가는 게 정답인가 그리고 수도권의 gtx를 너무 부러워해서 이 tx 들어가는 거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너무 큰 사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니즈가 뭔지 좀 장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